안녕 연수티비입니다 오늘은 벌사즈를 할건데요 오늘은 쇼다운 두유를 한 다음에 상자 깔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때도 열심히 모았던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자들을 깔겠습니다 먼저 두유를 싸우 렛츠 브로우 하겠습니다 렛츠 브로우 먼저 움직이고 악룡 수 빠있고 저도 전설 있어요 위험해 위험한 상대군 얘네들 어떻게 해야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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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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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죽어요 도망가야돼 도망이 살 길이다 나 괜히 콜트에서 콜트에서 꼴등하면 트로피 6개 깎이거든요 아 망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스파이쿠 우리 어떻게 할거야 스파이쿠 너 어떻게 할거야 스파이쿠 네 그냥 가겠습니다 스파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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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꼭 한명 숨어있다 꼭 한명 한명은 꼭 숨어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되고 있었는데 아 다이너마이크 아 이 나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순식간에 사라진거 봤어요? 흐흐흐 참 신기하구만 오케이 스타트콤 오우 좋아하죠 많이 좋아한 역시 많이많이 많이많이 좋아요 상점에서는 오 상점에서는 물상자 획득했구 오우 갖고싶은거 너무 엄청 많아 오 마이갓 어 아 실수를 했네요 실수 이건 실수에요 알겠죠 저 실수한거에요. 레츠 브롤 저 요즘에 볼 스타일이 너무 조그맣어요. 저 파이베트 얻은거 봤어요. 파이베트 파이베트 저 24개 모았어요. 저 비비 얻었구요. 오케이 미티바디 하이 네 오늘은 저 패베트를 좋아해요. 저 패베트 얻었어요. 패베트 시작하겠습니다. 패베트 패베트 패베트를 보여주지 아 괴이 공격 야 진 진 너 살아남아라 아니면 그냥 택지 할거야 어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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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 아 이건 제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야 어 팀이 너무 못했어요 인정하시죠? 이제 10개를 모았으니까 상작관이 시작하고 상작관이 시작 상작관이 시작 오오 제발 좋은거 나오게 아 제발 제발 아 아니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흰 백의 몸 상자인데 캐릭터가 한명도 안나와?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 아 블링크 아 너무 갖고 싶어 전 모티스 갖고 싶어요 모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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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아 진짜 왜 안 왔어 어머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시작하겠습니다 I'm a dream 진의 인물 파워 진 파워 어? 진한테 까보면 그냥 확 내는거야 진이 얼마나 좋은데 진 진 신하야 진 겁나 좋아 아 진 얼마나 좋아 아 진 도망 도망가 여기 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어 나완아 진이다 아 도망갈래 아 무서워 팝콘 내꺼 나 팝콘 한개만 줘라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네 지금은 누굴 끌어당겨서 없애는게 최선인것 같네요 일로와 일로와 내맞자 안돼 도망가고 어 여기 누가 있었어 누가 있었냐 도망가 진이야 진 얼마나 강한데 진의 파워다 나 진이야 진 무시하면 안돼 진의 파워다 진의 파워다 진의 파워다 진의 파워다 진의 파워다 진의 파워다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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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니야 지니 I'm a dyn 역시 지니 2등 아 갖고싶어 아 갖고싶어 아 갖고싶어 까까 까까임을 보여줘 까까 너무 갖고싶다 아 오케이 이것을 가뿐히 없애주고요 얘도 가뿐히 없애주고요 자 이거 까마귀에요 이거 봤어요? 엄청 빨리 없애줘 보스 치료가 엄청 빨리 없애요 얘는 한방이야 왜 한방이 아니야? 한방인줄 알았다 한방 왜 한방이 아니냐고 깎아 오케이 한방이죠 이거 빨노 한방이에요 까무지 마라 나 까마귀다 얘들 얘들은 한방 얘들은 한방 얘들은 한방 얘들은 한방 얘들은 한방 이런 애들은 숨쉽게 쉽게 없애야돼요 오케이 와 속 시원하다 아휴 갖고 싶어 아 비도 갖고 싶어요 저는 모티스가 제일 갖고 싶습니다 모티스 엄청 좋아요 모티스 다행 훈련지역에서 한 번이 앞으로 가죠 이거 봤노 이거 봤노 엄청 빠르게 앞으로 가죠 근데 너무 느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좋은게 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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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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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여기다 봐 어 여기다 봐 이렇게 하면 한방 컷이에요 한방 컷이에요 한방 이렇게 딱 맞아주면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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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시원해 따아 어색 한 번에 차 black 한 번에 차 한 번에 차 한 번에 차 한 번에 차 한 번에 한 번에 촤악 한 번에 촤악 촤악 어 얘 한 명이다 얘는 솜씨끼 오케이 다 없어졌어 끌라도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